이번 주 마지막 운동입니다. 5가지 동작을 40초 운동 후 20초 휴식하며 4세트 들어갑니다. 점핑 잭부터 들어갈게요. 3, 2, 1, rest. 시즐킥 들어갑니다. 상체를 들어올려 시선은 정면, 두 손 엉덩이 아래 놔두고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다리를 교차로 움직입니다. 복부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자극도 느껴주세요. 1, 2, 1, rest.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합니다. 어깨 아래 손목 유지하며 플랭크 자세에서 달리기 하듯 한쪽 무릎을 각각 끌어올려줍니다. 무릎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복부에 자극을 느껴주세요. 3, 2, 1, go. 1, 2, 1, go. 3, 2, 1, rest. 버피 준비합니다. 두 손 바닥 집으며 점프 후 플랭크 바로 푸시업하며 내려갔다가 다시 점프하면서 일어나서 점프. 내 속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주세요. 화이팅! 3, 2, 1, go. 1, 2, 1, go. 플랭크 준비할게요. 어깨 아래 손목,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코어와 어깨 힘 꽉 주며 40초 버텨줍니다. 3, 2, 1, go. 1, 2, 1, go. 우리 다시 점핑 잭부터 두 세트 들어갈게요. 3, 2, 1, go. 1, go. 1, go. 1.5mm 1.5mm 3, 2, 1, rest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3세트 들어갈게요. 화이팅!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go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rest 3, 2, 1, rest Halfway there 3, 2, 1, rest 3, 2, 1, rest 3, 2, 1, rest 4, 1, rest 3, 2, 1, rest 3, 2, 1, rest 4, 1, rest 4, 1, rest 4, 1, rest 3, 2, 1, rest 3, 2, 1, rest 마지막 4세트 점핑 잭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거에요. 3, 2, 1,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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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피가 너무 힘들다면 선 버피가 너무 힘들다면 천천히 하는 슬로우 버피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3, 2, 1, go! 3, 2, 1, rest! 오늘 운동의 마지막 플랭크입니다. 우리 40초 동안 힘내볼게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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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work out complete.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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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